일단 슈츠 전작의 슈츠에서 홍담이라는 캐릭터와 지금 리갈하의 민추경이라는 캐릭터를 두고 봤을 때 끝나고 났을 때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들이 있지만 슈츠의 홍담은 좀 뭔가 그녀의 히스토리를 보여주기 전에 끝이 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민추경이라는 캐릭터는 물론 직업은 변호사지만 그리고 또 비서를 하다가 변호사를 한다니까 사실 좀 나름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기분이 들고 그런 좀 애정이 더 갔었는데 캐릭터가 좀 더 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사건 속에 더 주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작과 좀 달라진 점이어서 제가 더 해볼 수 있는 것들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애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민주경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주기에 제가 재밌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많은 관계들이 맺어지는데 그 안에서 제 캐릭터는 중심을 잡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풀어나가는 역할인데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서로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런 가운데서 그 캐릭터들의 매력들이 정말 초반부터 잘 보여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캐릭터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그런 1, 2, 3, 4회를 기대해봅니다.